인도 문화적 전통이 인도가 특히 문제인 게 인도가 끌려다니 해도 자기가 참나라는 것만 안다면 그는 도인이다 라고 되져버려져요. 성적으로 타락하고 별질을 다해도 저 사람 카르마가 그래서 그런 거지 저 속에서는 진화의 보석이 빛나고 있다고 봐주는 거예요. 이게 인도식, 인도에서는 이미 이런 논리로 다 세뇌가 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이상한 사람도 도인이다. 왜? 도는 윤리도덕을 지킴으로써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꼭 기독교 비슷합니다.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만 임하면 되는 거다 하는 식으로 하느님이 그 사람 안에 임했기 때문에 참나가 아트만이 드러났으면 그 사람은 이미 불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뭔 짓을 해도 특히 여기에 기독교랑 다른 게 하나 더 붙어요. 더 옹호할 수 있는 논리가. 카르마가 모든 걸 결정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치한 논리가 있습니다. 참나를 만났죠? 그러면 여러분의 업은 다 타버렸어요. 이제 윤회를 하지 않아요. 여러분 참나를 만났으면. 남은 일부가 있어요. 남은 일부가 이번 생에 여러분이 살았어야 할 운명만 남아요. 그 운명이 거지 같은 거라서 내가 거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런데 이 운명만 끝나면 나는 열반에 들어가기 때문에 온전히 나도 지금 이걸 버티고 있는 중이니까 나는 이런 일이 있어도 나는 내 에고가 이미 죽었고 참나 상태이기 때문에 일어나야 할 카르마만 일어나고 있을 뿐이다. 즉 내가 원래 하기로 했던 그 일만 일어나고 있는 거지 내 책임이 아니다라는 아주 정치한 에고 카르마의 논리가 있어요. 이건 아예 거의 경전에서 나오는 바가바드 기타부터 이런 논리를 주장합니다. 그래서 라마나 마흐르시 이런 분들은 이걸 완전히 이 논리를 가지고 제대로 확대해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쳐요. 마흐르시 같은 분들이 뭐가 문제냐. 참나 알고 이런 거는 저한테 선생님 같은 분인데 카르마 얘기만 가면 인간이 카르마를 버틸 수 없고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. 정해진 그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원래 계판으로 살 운명이었으면 견성을 해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. 겉에서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. 마흐르시 논리가 이겁니다. 그대들 눈에는 그렇게 보일 뿐이야. 하지만 참나의 세계에는 그런 게 없어. 이런 논리로 다 극복해버려요. 그래서 제가 제일 양심 연구를 할 때 제가 아주 타파하려고 한 게 그분들의 그런 논리였어요. 이 논리를 타파하고 이걸 타파를 못 하면 전 세계에서 지금 인도 가서 영성을 배우잖아요. 그러면 그 논리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제가 공부할 때 학당 열기 전에 공부할 때 제일 주력해서 연구한 게 이분들 논리 구조와 그걸 깨려면 그리고 저도 그냥 말로 깨면 안 되잖아요. 제가 직접 다 해봐야죠. 참나 상태 있어 보고 양심 공부도 해보고 하면서 아 이거라면 그 사람들 논리를 깰 수 있겠다 해서 제가 이렇게 이런 육바람이니 양심이니 들고 나온 겁니다. 그래서 제가 무조건 양심을 제일 모토로 주장하는 이유가 양심 빠져버리면 큰일 난다는 걸 봤거든요. 참나만으로는 큰일 난다.